오늘은 오겹살이랑 소고기랑 양파 먹어볼게 와 김기가 쓸만해? 김기가 해준거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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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개달아 언니는 예쁜게 돼야 그니까 나도 그거 죄인식 많이 갖고 있어 상어고기에요? 아니야 상어고기는 요즘 상어가 제철이 아니여가지고 못 먹어 요즘은 소랑 돼지가 제철이야 이거는 소 김가루 왜 나 보고있냐 음 개맛있어 와 이게 총 10인분이야 10인분 너무 맛있다 고기만 먹으면 아깝지 않나? 나 소주 한층이랑 나도 그러고싶은데 다이어트 중이야 식단 조절하는거지 소 그리고 이거는 꽃등심 부에야 음 꽃등심에 거의 한 50만원 하나 다이어트 난 30만원 이하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 다이어트 중인데 이 시간에 먹어요? 난 자기 직전까지 먹어 배고프면은 잠을 못 자 배고프면은 잠을 못 자 음 우와 꽃등심 먹을 돈으로 집에 사세요 짐 짐 아파트 한.. 아파트 있어요 아파트 한 채 음 넷플릭스 지금 우리 학교는 알아요? 나 그 딴 거 안 봐 음 일단 웹톤을 드라마로 만든 거는 아 존나 별로야 뻔해 너무 그런 거 안 봐 음 야 그거 봐봐 그 친애하는 판사님 봐봐 윤씨 형 존나 많이 했어 헉 번호린 500원 따봉 감사합니다 음 살 얼마나 뺐어요? 13kg 허운층이 너무 심한데 아파트 한 채 돈 했다고 가질 수 있는 거 아닌데 아닌데요 돈 많이 쓰는 아파트 몇 채도 살 수 있는데요 음 턱뼈가 보이지 않아요 턱뼈가 보이지 않아요 턱뼈가 보이지 않아요 제가 V라인인데 또 각이 있는 V라인이에요 옆에서 보면 각이 있어 앞에서 보면 V라인 기생 그니까 존예의 조건이지 존예의 조건 음 음 음 음 음 서면 홍콩 짬뽕에서 왜 탕수육 부어먹었어요? 헉 전승현님처럼 샤넬 홍글딱댕댕댕댕댕 전요 서면은 가본 적이 없어 거지 동네? 강남 말고 안가 음 서면이 어디야? 음 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진짜 진짜 남자한테 얻어먹고 살면서 개소리야 방송으로 동버는데 아 하긴 남자 팬들이 쏴주는 돈이니까 남자 돈으로 얻어먹고 살면서 맞는 말이긴 하네 어 너만이 맞아 너가 이겼어 1승 0패 나는 1패 민채영님 자차마샤넬 글쌍당 글쌍당 포옥에 포옥에 감사합니다 포옥에 머리 레이어드 컷이에요? 안알려줄거야 따라하지마 나만 예뻐질거야 너무 맛있다 밥이랑 왜 같이 안 드세요? 엄마가 밥을 안해놨어 엄마가 밥을 안해놨어 밥까지 먹으면 너무 배불러서 몸무게가 늘어날 것 같아 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쌈창이 안 드세요 네 정영 정상수 오빠 1500원 새 먹은 글쌍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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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 저는요 소스 이런거 아예 안 먹어요 소스 때문에 살이 떠 김치나 파랑 먹어 김치 안 먹어 김치 그 염분이 존나 많아 저는 그 무염식을 해요 턱 엄청 뾰족한데 수술했어요? 틱톡이 틱톡이 그렇게 나와 근데 유튜브 방송 맨날 올리거든? 유튜브 봐봐 유튜브는 턱이 그렇게 안 뾰족해 근데 틱톡이 좀 뾰족하게 나오네 근데 이렇게 생기긴 했어 그니까 이런 모양으로 나오긴 하는건데 실제로도 뾰족하긴 해 백김치 좋아하시나요? 백김치요? 좋아하죠 백김치 보쌈에 싸먹으면 아 음 너무 맛있어 왜 나무줄깍으로 먹어요? 이거는요 일반 나무줄깍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음주 열개 휘어 뭐야 냥님 첨삭에 냥냥 고마워 아 배불러 야 너무 맛있어 지금 후원한 애들은 진짜 성공한거야 나는 엄청 크게 성공할 연예인 지망생이거든 난 지금도 이렇게 시청자가 대한민국에서 1위다? 좀 있으면 얼마나 돼서 난 성공할 여자에요 성공할 여자 근데 이 성공할 여자를 한눈에 알아보고 이 새싹을 한눈에 알아보고 후원하면서 내 계좌에 그런 기록을 남긴다 와 이거는 내가 책임져야되는 팬들이지 책임져야되는 오준들 닷털들 아 이건 뼈가 있어 아 뼈가 있네 아 뼈가 있네 쩝쩝쩝쩝하세요 싫어요 쩝쩝해야 맛있다는 뜻이에요 안그러면요 맛없어요 샤머울말 하이 고데기법 알려줘야 고데기 안에 그냥 머리가 뻗치는 거야 그냥 뭐 난 맨날 머리 감고 발로 누워있거든 머리가 뻗친 거야 앞머리 잘리셨네요 맞아요 맞아 오빠 맞아 머리길 좋으시네요 왜냐하면 제가 맨날 운동하고 나서 세워할 때 헤어팩 하거든요 헤어팩 맨날 하니까 아까 머리클리 좋아 그리고 염색도 안하고 파마도 안했거든 그 생머리야 그냥 그랬더니 머리클리 좋아 그 남자들이 좋아하잖아 나를 그래서 내가 인기가 많은 거야 살찐 거 같은데 살 빠졌어 13kg 뺐어 13kg 음 너무 맛있다 운동 뭐예요 나 맨날 뛰어 빨리 뛰어 언니 말투가 왜 그렇다고요 어? 왜 또 귀여운 척 하는 거 어때? 귀여워 보여? 어? 또 귀여워 보여? 삼겹살을 치킨처럼 띠시네 아 치킨처럼 띠시네 먹네 아니 아니 이게 뼈야 남친 있어요? 남친 없어요 있어도 없다 할 거야 왜냐면 남성 팬들 많은 게 좋거든 난 그래서 없어 그냥 없어 계속 없어 음 음 언니 뛰면 종아리 알 생기던데 어? 근데 그거는 운동하고 많이 처먹는 애들 근데 나처럼 운동 열심히 하는데 다이어트 식단으로 먹으면 살이 빠지더라 음 음 너무 멀쩡 롤티 어디야 전 시즌 플레고 지금은 배치 받는데 골드 1 아 그래도 왜 이래 왜 자꾸 흔들려 진짜 아 방금 봤지 지진처럼 느득한 거 김 기사 좀 고쳐줘 그릇이 흔들려 어? 아 고쳐줄게 방송 끝나고 나 땜에 미안해 트름이라고 오해받겠다 아 진짜 아 너무 짜증나지 않아? 아 존나 스트레스봐 나 봐봐 트름이잖아 다 트름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억울해 나 연예인 지망생인데 이거 흑역소를 나중에 근데 짤 돌아다니면 어떡해 난 그 천상 여자 컨셉 해야돼가지고 이런 거 또 돌아다니면 안 돼요 인스타 팔로우 받아달라고 알았어 인스타 비공개 계정이거든 팔로우 건 애들 다 받아줄게 딱 3분 동안 시작 인스타 닉네임은 영어로 L U D A U E N 틱톡 프로필에 있어 음 보람이 받아줄게 수현 수진 교장한거에요? 교장 안했어 다히도 인스타 팔로우 받아줄게 다히도 인스타 팔로우 받아줄게 다히도 인스타 팔로우 받아줄게 채은정 승림 다해 1분 남았다 1분 좀 이따 인스타 좀 이따 인스타로 방송킬거거든 민채홍님 천하샤마한 그리당당 그리당당 고마워요 서우 서우 희원 유희 윤찬 유아 민지 딱 1분 남았다 지금 인스타 팔로우 건 애들 받아주는거야 빨리 가라 지금 1분 남았어 성익이 민선 수현 하연 예서 사라 별이 하연 수연 단진상 은